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오늘 미리쌤이 가지고 온 캐스트 영상은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제 지금 2024년 현 중3 친구들한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3 친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큰 이슈들에 대해서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적용 시기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올해 중3 친구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고 수능으로는 이제 2028 수능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또 큰 이슈로는요.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치? 굉장히 큰 이슈지. 또 이제 바뀌는 이 개정교육과정에서 논서술령에 대한 내신평가의 확대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서술령을 학교에서 보겠지만 좀 더 중요성이 강조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과목이 개편되는 거. 이거 정말 큰 이슈죠. 지금 현재 수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그리고 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본인 진로에 따라서 한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수능을 치렀었어. 그치? 자, 그런데 이제 그 과목을 우리가 대수라는 이름이 지금 수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미적분 1이 수2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수원, 수2 확통을 기본으로 치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수능을 치르겠다라는 거야. 원래는 수원, 수2에다가 선택과목 하나였다면 그냥 수원, 수2 확통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또 굉장히 큰 이슈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먼저 보고요. 우리 수학 과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를 또 보면 일단은 과목명에 있어서 변화가 있거든요. 현행에서는 이제 고1이 고등수학 상하, 고2, 고3이 수원, 수2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 한 번도 고등학교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미리 공부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2022 계정에서 바뀌는 수학 과목 이름에 있어서는 어차피 혼동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헷갈리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일찍부터 공부하는, 일찍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좀 준비하는 친구였다라고 하면 이제 과목명이 살짝 변화하고 그 과목 안에서 약간의 내용들이 변화하는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내가 이제 무엇을 삭제하고 무엇을 다시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목명에 있어서는 고1 친구들은 공중수학 1, 2로 바뀌게 되고요. 고2, 고3 친구들은요. 수학 1은 대수, 그리고 수학 2는 미적분 1, 확통은 그대로고 미적분이라고 했던 과목이 미적분 2가 되고요. 기하도 이름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명에 있어서 일단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현행 교육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변화하는지를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1 친구들이 현행은 고등수학 상하였고 2022부터는 공통수학 1, 2가 된다고 했는데 고등수학 상과 공통수학 1을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형의 방정식,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공통수학 1에서는 빠지게 돼요. 대신 경우의 수라는 게 원래 고등수학 하에 있었던 건데 공통수학 1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행렬이라고 하는 현행에서 교육 과정에서 제외됐던 내용이 옛날 과거에 있었던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원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 왜냐하면 행렬에서 어렵게 냈었던 그런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냥 전체 고등수학 상하 합친 거랑 공통수학 1, 2 합친 거를 봤을 때 내용적으로 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좀 있고요. 고등수학 하에서 또 공통수학 2를 비교한다면 일단 집합감형제와 함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 1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형의 방경식이 공통수학 2에 들어오면서 원래 이제 고등수학 상하일 때는 1학기 과목이 2학기 과목보다 절대적으로 볼륨이 컸었어. 그치? 그래서 막 많은 학교들이 1학기 때 도형의 방경식이 끝나지 못해가지고 2학기 때 이제 도형의 방경식을 끼워서 시험을 치르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데 도형의 방경식 자체가 공통수학 2, 2학기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행렬이 공통수학 1에 들어감으로써 좀 볼륨이 맞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지만 뭐 도형의 방경식에서 외분점이라는 표현이 막 빠졌고 뭐 방경식과 부등식에서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중학교 3학년 내용으로 넘어갔고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의 변화가 있는데 뭐 크게 내용이 바뀐 건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예 물론 순서는 바뀌고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된 건 큰 변화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각 단원마다 살펴봤을 때는 내용의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단원의 이동과 추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학 1, 2 과목은 대수와 미적분 1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죠. 그치? 그래서 뭐 수학 1에서 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화가 없고 거의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고 수학 2와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있었던 적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적분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한 이 설명 방법이 살짝 바뀌었다. 뭐 요런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아직 이 부분이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이면 내가 이거를 설명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 그치? 어차피 아직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냥 기존에 내가 만약에 이제 수학 2를 공부를 했었던 친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적분에 대한 정의에 이제 소개 방법이 살짝 바뀌었다. 네, 요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선택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한은 뭐 이름이 이제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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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경우의 수에서 원순열이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계정으로 내면서 경우의 수에서 원순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통계편에서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모비율,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행에서는 삭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계정에서 다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미적분, 미적분2도 뭐 큰 변화 없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서는 뭐 2차 곡선에서 약간의 내용이 삭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평면벡터와 공감도형 공간좌표 순서가 지금 보시면 바뀌었죠. 그리고 이름이 평면벡터에서 벡터로 바뀌었죠. 왜 그런 거냐면 더 이상 평면벡터만 다루지 않고 공간벡터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아에 있어서는 이 벡터에서 가장 어려웠던 공간벡터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약간은 내용이 더 현행보다는 심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일찍부터 준비하는 친구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삭제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올바르게 좀 시기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개편되는 수학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 학습법으로 좀 마무리해 보면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단원의 양이 늘어났죠. 원래도 현행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사실 학기 중에 진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거의 학교 가서 진도 따라가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방학 때 일찌감치 좀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할 텐데 지금도 많은데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들어왔으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가 늘어난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학기 중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학교 들어가서 진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일찌감치 방학 중에 준비를 해놓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그리고 아까 또 쌤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고등수학 하보다 공통수학 2의 난이도가 좀 늘어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 고1 친구들을 괴롭혔었던 볼륨도 크고 어려운 내용이 공통수학 2, 또 그것도 1단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럼 어때? 난이도가 좀 늘어났겠지. 양도 늘어났죠. 경우의 수보다는 도형의 방정식이 더 볼륨이 크다 그랬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2학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름방학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2학기 들어가서 또 여차저차 하면 바로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 바로 직전이나 추석 바로 직후에 보통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사실 중간고사를 대비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단원은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볼륨과 난이도가 늘어난 공통수학 2에 대한 대비가 좀 늦어져선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큰 이슈로 소개해드릴 때 이 내신에서 평가해서 논서술령에 대한 확대가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비간 가까워졌을 때 그제서야 뭔가 서술령 연습을 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따로 쏟지 마시고요. 그냥 평소 숙제할 때, 평소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풀 때 내가 연습장에 습관적으로 좀 예쁘게 서술 습관을 드리는 것을 좀 미리미리 길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선생님의 그냥 주관적인 예상인데 이제 수학 공통과목으로 우리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단원 자체가 이제 들어와 버렸죠. 수능 때, 수능 때 이제 공통으로 확통을 다 치르게 되잖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선택과목으로 확통을 공부했었던 것보다는 이제 모든 아이들을 확통으로 변별력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확통에 대한 난이도도 좀 지금보다는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내신에서 평가할 때도 이게 수능 과목이 되면 학교에 있어서도 이 확통 같은 경우에 내신으로 나올 때 지금의 내신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확통에 있어서도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도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두고 열어두고 그렇게 증가한 난이도에 대한 대비도 일찌감치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2022 개정 수학에 대한 퀘스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일찌감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이제부터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모두 어쨌든 쌤이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삭제되고 추가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하셔서 미리 좀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쌤하고는 또 다른 퀘스트 또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